안녕하세요 사진작가의 경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오래된 카메라지만 니콘 D850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니콘에서 나온 DSLR 카메라죠. 미러가 달린 정통 방식이 어찌 보면 카메라라고 할 수 있죠. D850 한때 정말 최고의 명기로 불려졌었던 그런 카메라기도 하죠. 저도 이 지금 D850이 출시된 게 2017년 9월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17일이니까 18, 19, 20, 20 6년 만 6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이 친구를 좀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과연 미뤄리스가 대세인 지금 2023년 더군 하반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그냥 DSLR 카메라인 D850을 사도 될 것인가 그리고 사야 된 이유와 그리고 사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사야 될 이유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다양한 이유로 이 D850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구매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가격이에요 가격 지금 가격이 제가 검색을 아까 해봤더니 렌즈 미포함으로 바디가 206만 5천원 이에요 근데 이게 신품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펙상으로 왔을 때 거의 화소수나 4,500만 화소가 넘어가는 화소수인데 그 화소수와 비슷한 스펙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나온 카메라가 지금 이번에 니콘에서 나온 G8이 있죠 니콘 G8 같은 경우에 지금 찾아봤던 금액이 529만 원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비슷한 스펙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제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진을 찍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구매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절대 비추를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뭐 사진에 있어서 만큼은 거의 지금 나오는 최신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촬영했을 때 포커싱이나 어떤 개조나 화진면에 있어서 전혀 밀리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일단 바디 가격 자체가 저렴하죠 지금 이 정도 화소수에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이고 더구나 중고 제품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중고 제품들은 굉장히 가격이 더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성능으로만 보자면 최상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미러리스를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신형을 쓰고 싶으시던 욕심이 있겠지만 영상을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를 사시겠지만 사진을 내가 정말 찍고 싶고 동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 조금 더 큰 화소수를 필요로 하는 사진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D850이 어찌 보면 최적의 적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뷰파인더가 광학식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내추럴한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눈에 보이는 광경 그대로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대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명도 면에 있어서 아무리 EVF가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아직은 광학식 뷰파인더가 훨씬 더 제 눈에는 보기 편하고 더구나 스포츠를 찍는다거나 뷰파인더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분들 새 사진을 찍거나 오랫동안 한 장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눈에 파인데를 대고 기다려야 되신 분들이라면 EVF는 눈이 아파서 사실 좀 쉽게 불편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눈이 아플 정도로 시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스포츠 사진을 찍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눈이 아파서 미러리스를 사용을 못하고 아직도 DSLR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식 뷰파인더가 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렌즈근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DSLR은 이 전에 그냥 디지털이 나오기 전에 SLR 카메라들부터 렌즈를 계속 똑같은 바디 프레임 그러니까 F 바디, F 렌즈를 똑같이 공유해 왔죠 그래서 렌즈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렌즈근이 굉장히 풍부할 뿐 아니라 금액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 앞에 꽂혀있는 50mm 1.4 렌즈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F 마운트로 봤을 때는 금액이 지금 1.4 렌즈가 아마 29만 원 정도예요 Z 렌즈로 가면 거의 80만 원 금액에 윽박하게 됩니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2배 이상 훨씬 넘어가게 나죠 2.5배 정도가 나는 건데 그랬을 때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다양한 렌즈를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진만을 난 정말 오롯이 사진을 찍고 싶고 사진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강추드리고 싶은 카메라예요 만약에 그런 거죠 지금 최신형의 똑같은 금액으로 봤을 때 최신형의 미러리스를 산다 그럼 200만 원을 살 수 있는 미러리스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거기다 렌즈까지 구비한다면 근데 나에게 주어진 예산이 만약에 300만 원이라 그랬을 때 신형, 그러니까 새 제품으로 D80을 사고 또 렌즈도 몇 개를 구비했을 때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300만 원으로 미러리스를 산다 그랬을 때 훨씬 낮은 성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살 수 밖에 없고 렌즈도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좀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니콘 바디는 인물 사진 찍기 색감이 영 안 좋다 라는 말씀을 정말 늘 많이 하세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저는 니콘뿐 아니라 소니, 캐논, 후지 다양하게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니콘은 사실 제일 오래 썼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썼던 카메라가 니콘이고 니콘의 디지털 카메라들은 D100부터 사용을 했는데 D100, D200, D3, D4, D5 굉장히 많이 썼어요 미러리스로면서 니콘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가 촬영하면서 갖고 있겠죠 인물 사진을 저는 많이 찍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로파일로 촬영을 했을 때 니콘이건, 후지건, 소니건, 캐논이건 전혀 색감의 차이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로파일로 촬영하시면은 어떤 브랜드의 색감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죠 JPG로 촬영했을 때도 사실은 브라인 테스트를 했을 때 예전에 무슨 잡지사에서 각 브랜드별로 JPG 파일로 촬영을 해놓고 유저들에게 테스트를 했어요 브라인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게 이 브랜드의 카메라로 찍은 것인지 맞춰봐라 실질적으로 정답률은 6. 몇 프로 정도가 되지는 않았었고 그 정도는 거의 찍어 맞춘 거라고 봐야겠죠 심지어 가장 색감이 JPG 색감이 안 좋다는 니콘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의 눈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근데 로파일로 촬영하시러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후보정이 굉장히 관용도가 넓죠 로파일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로파일은 원본 데이터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말하자면 웨이브 파일 같은 거죠 MP3는 압축시켜 놓은 거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MP3는 몇 킬로로 그러니까 128로 하냐 256로 하냐에 따라서 음질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겠지만 이 JPG 파일은 각 브랜드마다 카메라에서 그 JPG 파일을 어떻게 컨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상 프로파일을 집어넣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JPG 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리로 말한다면 로파일이라는 스테이크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가 있다 했을 때 캐논, 니콘, 후지 이런 각 브랜드의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자기만의 레시피로 뽑아내는 게 JPG 파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로파일은 그냥 원고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로파일 데이터하고는 다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색감 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파일을 찍었을 때는 니콘이 그때 인물 사진 색감이 안 좋아 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한다면 저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저는 뭐 니콘으로부터 10월 한 장 받은 적도 없고 내돈내산 리뷰에요 제가 이 아이를 6년 동안 쓰면서 느꼈던 거 아주 철진한 리뷰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 뒤쪽 면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게 되어 있죠 모든 매뉴얼 단추들이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 게 G8이죠 G8은 사실 D80과 거의 같은 사이즈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 하지만 조금 차이점은 영상적인 부분과 뭐 3D 추적 같은 게 있겠지만 3D 추적은 제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G8이 그리고 이 여기 LCD 창이 얘는 뭐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좀 옛날 구형 전자시계 같은 느낌들죠 그닥 뭐 예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뭐 데이터를 정보로 보기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게 이쪽으로 인터페이스가 다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손으로 딱딱딱 눌려서 그냥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뽑고 그대로 변경해서 촬영하기엔 아주 편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DSLR의 마지막 주자죠 이 이후에 이거보다 나은 DSLR 카메라는 나온 적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플래그십 기종들이 있겠지만은 이 정도 화소에 DSLR은 얘가 마지막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예정을 갖고 있는 카메라예요 포커싱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포커싱을 잡고 있고 뭐 요즘 나오는 IAF 이런 기능들은 없어요 하지만 꽤 정확한 포커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커스 레인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자 하는 분들 사진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그런 테크닉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뭐 다중노출부터 시작해서 인터벌 촬영 뭐 다양하게 카메라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들어있는 카메라 하기 때문에 사진을 배워보고 싶다 나는 카메라를 조금 이해를 하고 좀 내가 연구를 하면서 좀 작품 사진이나 나만의 사진 찍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영상 작업을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절대 절대 비추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액정을 보면서 이렇게 찍고 싶어 그리고 그냥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그냥 손간대로 찍고 싶어 그러신 분들에게도 비추를 하는 카메라예요 조금은 번거롭고 조금은 어렵게 찍어야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내가 사진만 오롯이 사진을 찍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6년을 제가 써 와면서 한 번도 포커스 때문에 고민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들고 제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어요 화보 촬영도 많이 했었고 제품 촬영도 많이 했었고 사실 지금 6년을 썼음에도 지금 바디 자체는 굉장히 깨끗해요 저는 카메라를 정말 애지중지 막 닦고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함부로 함부로는 좀 말은 그렇지만 막 기계 자체를 아껴 쓰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튼튼한 바디를 갖고 있어서 지금 웬만한 중고를 사신다 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도 몇 년 어쩌면 계속 소장을 하고 있을 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DSLR이 안 나올 거 같고 기념적으로 좀 갖고 있어 볼 만한 카메라가 아닌가 지금 뭐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지금 카메라는 이제 거의 다 미루어져서 넘어가긴 했지만 어찌 보면 마지막 DSLR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가는 카메라인 거 같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좀 보시면서 이 DSLR, D850은 어떤 느낌의 카메라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는 틀에 박힌 붕어빵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모습들 다른 줄 알았지 잘난 척했었어 다시 돌아보니 내 모습 다를 게 없잖아 어쩌면 우리는 하나같이 같은 지금 붕어빵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모습들 그걸 모른다는 것을 다른 줄 알았지 하나 높은 줄을 몰랐어 다시 돌아보니 내 모습 쳐봐 다른 게 없잖아 이제 짜여진 전시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어찌됐건 사진을 찍겠다는 분들에게는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